자 여기는 before 가 들어가야 되고 ago 는 구절에 아니면 표현 끝에 오는 거지 ago 는 그러니까 3 years ago 이런식으로 3년 전에 끝에 오는 거에요 ago 는 자 그 다음에 another one 또 다른 것 음 얘가 주어인데 단수 잖아요 그지 에디슨의 발명의 또 다른 것은 워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플로이 이럴 땐 고용하다 어 주어가 없어요 관계부사 안되겠네 위치 주격 관계 대명사 있겠죠